와이오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16시간을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밥은 먹고 왔습니다 차돌된장찌개 토스트를 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약간 전자렌지 조금 돌려봤습니다 잘 바르기 위해서 그죠 잘 바리지요 아 설탕을 아니 저 잘했어 설탕을 좀 가져올걸 그랬나면 반대쪽 면을 갈라 왜냐 버터를 안 묻히기 위해서죠 하나를 완성시켜주고 아 좋았습니다 두번째 두번째 아 튀긴거 같은데 아 설탕에서 해먹을까 아 근데 또 설탕 가져오기 귀찮긴하네 자 이렇게 계란 바르는거 같아 버터 바르는거 같아 음 16시간 사냥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씩 먹어준거지 그렇지 두개 아 이거 너무 말이 난다 이거 3개 아 몇개 있네 다 해도 되겠다 아 2시간에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6개 딱 있네 그냥 여기만 하면 알아봐도 될거 같은데? 그렇죠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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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3개 4개 5개 3개 다섯개...마지막... 오 쩌쩌쩌... 끝! 두 시간에 하나씩 먹으면 딱 열려서 끼가 되겠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냥 양식은 끝났고 이제 또 빵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? 빵만 먹을 수 없으니까 바로! 아 이거는 비었습니다 엄청 다 먹었고 우유! 비었습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고맙습니다